일본 기상청에서 최근 계속 경고를 했었는데요. 오늘 호가에 대한 네모로에서 4.2의 지진이 났고요. 역시도 오전 4시 34분인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지진이 지금 방송시간이 9월 22일 저녁 7시 26분인데 그 네모로 지진 이후에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이러한 텀을 지진이 발생을 안하는 12시간 이상 굉장히 안 좋은 측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후에는 희다지방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그 이바라키에서의 최근의 지진. 지금 어제 9월 21일 날 이바라키는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는데요. 이 이바라키 앞바다에서의 지진. 8월 4일에도 이바라키 앞바다에서 하루에 10번 정도 지진이 있었고요. 군발 지진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규모 O 클래스의 지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관동 대지진이 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지난달에요. 그래서 지금 이바라키와 지바현 쪽은 작년에도 큰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주의를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남미 쪽의 지진. 멕시코라든지 어제 칠레에 6.4일 있었고 오늘은 또 호주에서 5.9일 있었는데요. 특히 그 남미 쪽 지진 이후에 9월 14일 날 일본의 독가이였죠. 독가이 쪽에서 9월 14일이었죠. 14일 날 그때 독가이에서 6.2 였습니다. 6.2의 강진이 일본의 동해 남부 앞바다에서 6.2의 강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멕시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7.4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7.4 였죠. 최근에 멕시코에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이쪽에 강진 그 다음에 칠레 이런 강진 이후에 일본과의 생활 연관성을 계속하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항상 남미와의 지진은 일본과는 중미도 그렇고요. 화산폭팔도 그렇고 중미의 화산폭발 말씀드렸었죠. 일본의 화산폭발이라든지 강진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가라 쪽에서 올해 독가라에서 200번이 넘는 군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군발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 전에도 독가라에서 역시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계속 올해는 동일본 대지진의 상황과 너무 유사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은 자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토이카와 시조카 구조선 말씀드렸죠. 여기 계속 지금 최근에 기후현이라든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군발 지진 계속 이토이카와 시조카 구조선 부근에서 큰 지진이 났고 있고요. 이게 말씀은 드렸지만 난카이 트러프 대지진과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기후현의 하쿠산에서 무감 지진이 반나절 동안 150번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후현 쪽에 최근에 군발 지진이 많습니다. 말씀드렸지 한 3, 4개월 간다고요. 보통 나가노라든지 기후현.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을입니다. 산에 많이 가실 텐데 지금 화산 폭발도 많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제가 어디 화산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 기사에서 기상기후회 기사에서 산 정상에서 많은 분들이 고립되고 문제돼서 구출하고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 뉴스를. 그래서 일본 분들은 지금 화산 폭발에 대한 지진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 기후현의 하쿠산이 산 정상에서 무감 지진이 150번 발생했습니다. 어제 반나절 동안. 그래서 당분간은 산에 가시는, 등산에 하시는 것은 주의를 요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본 대지진 한 달 전에도 쿠릴렬도에서 강진이 있었는데 쿠릴렬도에서 보시면 언제였죠? 쿠릴렬도에서 어제죠. 어제 오전 5시 26분에 6.5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동일본 대지진과 정말 유사한 상황인 거예요.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지금 한 달 전에 동일본 대지진 한 달 전에, 10년 전에 기후현의 군발 지진 그 다음에 사스마반도, 그 다음에 쿠릴렬도 근데 그 바로 이 사스마반도에서 그제 9월 21일 오후 5시 17분에 지진이 났고요. 올해 처음입니다. 그 다음 작년 10월 31일인가 한 번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후현 최근의 군발 지진, 그 다음에 쿠릴렬도 계속해서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이 도옥구 지역, 도옥구 지역 계시는 일본분들은 조심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9월 21일 어제 이 와카야마현 강에서 멸치가 떼죽음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멸치의 떼죽음, 와카야마, 이거는 뭐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지금 뭐 대지진의 전자현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큐슈 쪽에 비둘기가 지진이나 화산폭발 전에 유리창이나 건물에 막 부딪히는 현상이 있었댑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저도 이런 거는 사실 처음 듣는데 비둘기가 유리창이나 건물에 막 부딪혔답니다. 최근에 큐슈 쪽에 지진하고 화산폭발해서 수원호 세지마라든지, 사쿠라지마, 계속 지금 화산폭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비둘기가 유리창이나 건물에 막 부딪히는 현상이 있었다. 이거는 지금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사실 저도 그렇고 이게 과연 지진하고 연관성이 있나라고 보이겠지만 일본, 어차피 이 방송은 일본에 지진을 놓고 얘기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주요 메인이, 물론 다른 국가들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분들의 어떠한 그런 거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국 분들은 저런 거까지 방송을 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호주에서, 그 지금 오늘 지진이 났습니다. 5.9고요. 호주에서, 지금 호주 남동부에서 한국 시간으로 오전 8.15분 정도에 5.9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USGS에 5.9로 나오니까요. 지금 다행히 사상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고요. 굉장히 지금 우리 5.9라는 것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적은 그런 게 아닌, 일본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인을 항상, 제 방송을 보시면 일본의 지진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5.9면 강한 지진을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빅토리아주 북동부 맨스피드 부근은 호주 제2의 도시인 멜버른으로부터 130km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지진을 앞두고서 진동이 약 20초 정도 있었답니다. 지금 과거에 호주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동일본 대지진을 예측했던 분이 계세요. 호주의 기상청에 계신 분이 그때 뉴질랜드의 크라스처치 대지진 이후에 이 지진이 대지진으로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던 분이 호주 기상청에 계신다는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년 초에. 그래서 지금 그걸 기억하면서 제가 그때 방송을 하면서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그 저기 뭐죠? 특이한 분이니까 맞췄으니까 어쨌든가요. 대지진을 동일본 대지진을 그분이 바로 얼마 뒤에 있을. 그 다음에 그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어디 있죠? 오가사와라 쪽 지진에 대해서 그걸 보고서 대지진이 날 것이다. 또 맞춘 분이 계신다고 그랬죠. 그분은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분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안 하시던데 과거 한 2년 전에는 그분이 하시던 유튜브 내용에 보면은 대지진을 맞췄습니다. 그분도. 그분은 지진파를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진파를 가지고 맞추는 분이 계시다가 그분은 지진파를 보고서 동일본 대지진 날 것 같다고 딱 찍었어요. 일본을 찍었어요. 아예 그분은. 일본의 대지진 날 것 같다고. 동일본 대지진 발생 그 언제죠? 6개월 전에. 그러니까 호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대해서는 저는 좀 호주가 지진이 많이 안 나는 국가이긴 하지만 호주의 기상청에 계시는 분들이 그만큼 이제 뉴질랜드의 지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진 학자분들이 지진에 대해서 특히 일본의 지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듯이 뉴질랜드의 지진이 많기 때문에 호주의 지진 학자분들이 또 뉴질랜드의 지진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뭐 지진이 안 나는 유럽 쪽에서 잘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나 이쪽의 지진 학자분들을 그분들을 뭐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지진에 대해서 깊이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파고들지는 않겠죠. 대한민국의 일본은 지진에 어떤 일본이 지진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호주 지진 학자분들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를 끊이는 이유는 뭐냐면 호주 기상청의 기상학자분들이 호주의 지진에 대해서 그다음에 최근에 뉴질랜드와 통과 남태평양 쪽지 태평양 쪽의 지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그 의견을 그 어피니언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이 정도의 지진의 규모하고 피해가 당장 사상에서는 없었지만 이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논평이 있을 겁니다. 호주 지진 학계에서요. 그리고 호주 지진 학계의 공식적인 논평을 우리가 한번 주의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도 호주 지진 학계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마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의 대지진을 예측하거나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일본인이든지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일본의 지진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리도 그렇고 일본의 많은 교민분들도 계시고 유학생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우리 근로자분들 계시기 때문에 주재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냥 대한민국은 지진이 안 나기 때문에 무시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전혀 지진의 위험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갖죠. 그래서 일본의 지진에 대해서 항상 연구를 하고 지진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진 학자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의 지진에 대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와의 교류가 많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호주에서도 남태평양 쪽과도 주식적이 교류가 많을 테고요. 그 많은 지진들이 나는 그 지역에 솔로몬이나 파피아는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 지진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을 요번에 할 겁니다. 호주에서요. 최근에는 이를 타할 제가 호주 관련된 지진 뉴스를 자주 보는데 특별히 논평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떠한 분명히 호주 지진 학자들이 논평을 할 겁니다. 호주 기상청이나 그런 거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번 지진에 대해서 어떤 우선을 알든 간에 그 논평을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